자 지금 1분 됐어 1초 2초 이렇게 해가지고 25초 지금부터 새는 거야 지금 10초 지났음 15초 10초 남았죠 이제 봐봐 옆방이잖아 이거 괜히 갖다 죽는다니까 20초 5초 남았어요 이제 EMF 켜놓고 카메라 들고 대기 25초 이제 헌팅할 거야 아마 이런 판이면 좋은 거지 25초 지났는데도 헌팅 안하는 판 헌팅 너무 안하는데요 1분 지났어 어 짱 빠른가 봐 미쳤다 와 이거 봐 한투잖아 얘 봐봐 입김 보여 입김 계속 나는 거 이게 한투예요 비전 끄고 보여주고 싶은데 비전 끄면 죽을까봐 이거 입김 짱 잘 보이지 저기 한투 입김 아니 EMF는 문 만졌나 지금 준비해야 돼 나가다 나가다 걸린다고 했죠 1번방까지 가는데 28 29 하 31분 걸렸어 엄청 오래 걸렸네 아 생각해보니까 아까 무슨 받으고 했던 거 알려주고 다 그랬나 고맙다 몇 번이죠 53 이제 54번째 도전인가요 오늘 3번 깼다 아 처음 그 안 죽었으면 4번 깬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